자, 이렇게 범위를 넓혀가는 운전자 보험 좋죠? 그런데 범위가 넓은데 가만히 잘 보면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요즘 운전자 보험 굉장히 잘 팔립니다. 광고도 많더라고요. 제 지인도 보니까 운전자 보험 가입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최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오늘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계만 봐도 운전자 보험 굉장히 잘 팔리네요. 운전자 보험 신계약 건수인데요. 지난해 7월 기준으로 하면 40만 건이 약간 안 됐네요. 9월 만에도 한 40만 건이 밑돌다가 갑자기 11월 되니까 60만 건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두 배에 가까운 그런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잘 팔리는 운전자 보험이 도대체 뭐냐? 이 문제부터 좀 알아봐야겠는데요. 우선 운전자 보험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자동차 보험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보험 상품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의무 가입이죠. 그래서 차량 소유자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무는 그런 의무 보험입니다만 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의 보험입니다. 굳이 본인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안 들으셔도 되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은 가입 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매년 1년마다 재가입 절차를 거치죠. 그래서 잊혀질 듯하면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전화 옵니다. 이 자동차 보험 카드 분납 끝날고 조금 잊혀질만 하면 회사에서 전화가 오죠. 자동차 보험 재가입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운전자 보험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물론 만기 1년짜리도 있지만요.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심지어는 20년짜리 운전자 보험도 있습니다. 이건 자동차 보험처럼 매년 갱신하는, 재계약하는 그런 보험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두 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역시 보장 대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자동차 보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로 저런 민사 책임을 보장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대인보상, 대물보상이 있죠. 그래서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남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에 보상해야 되는 대인보상. 그리고 남의 자동차에 대해서 사고를 냈을 때 보상해줘야 되는 대물보상. 이런 민사 책임을 보장을 해주는 게 바로 자동차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동차 보험에는 자차도 있고 자손도 있죠. 자차는 이게 사고로 인해서 본인 차가 망가졌을 경우에도 보상을 해주고요. 그리고 자손이라고 해서 자동차 사고로 본인이 다쳤을 경우에도 본인에 대해서도 보험으로 보장을 해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자손이나 자차는 선택사항입니다. 본인이 보험료를 낮추려고 하면 자차나 자손을 선택을 안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자동차 보험이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무면화 운전이나 음주사고도 원칙적으로 보장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본인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자동차 보험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이름도 비슷한 이 운전자 보험은 뭐냐. 이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는 완전히 다른 상품입니다. 우선 이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상해에 대한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피보험자가 아닌 운전자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운전자에 대한 상해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더 큰 차이는 그리고 운전자 보험을 최근에 이렇게 날개 돋힌 듯 팔리고 있는 보험 상품으로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운전자 보험이 형사 책임과 행정상 책임에 대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선 보장해주는 형사 책임은 저런 겁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중과실 사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선을 침범한다든지 아니면 신호를 위반해서 내는 신호들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중대과실 사고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하게 돼 있는데 이럴 경우에 지어야 하는 이 형사 책임에 대한 보장이 가능한 게 바로 운전자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행정상 책임도 있죠. 면허가 취소된다든지 면허가 정지되는 그런 행정상 책임을 물게 될 경우에도 이 운전자 보험은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동차 보험하고는 달리 무면허나 음주운전은 아예 보상이 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요컨대 정리하면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 그리고 자동차로 인한 행정적 형사적 책임에 대한 보장이 가능한 그러한 좀 특수한 손해보험 상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운전자 보험이 왜 도대체 인기를 끌고 있느냐. 기존에 자동차 보험이 있는데 굳이 왜 운전자 보험을 다들 가입을 하고 있느냐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이유를 생각해보면 아마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언뜻 드는 생각은 민식이법, 교통사고에 대한 법 처벌 강화. 저는 이걸 우선 요인으로 꼽고 싶습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이런 운전자들의 어떤 공포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운전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파고들어서 바로 마케팅에 성공하고 있는 게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운전자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팔고 있는 운전자 보험 보면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그리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상의 보험금, 그리고 형사합의금 같은 것들을 증액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좋은 측면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 사고 나면 당장 받아야 되는 경찰 조사. 이게 사실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사고로 인해서 정신적으로도 힘든데 경찰서 가서 조사까지 받아야 되는 게 개인한테는 참 재앙 같은 일이죠. 기존에 자동차 보험이 못해줬던 부분을 운전자 보험이 커버해준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좋은 일로 생각이 됩니다. 합리적인 보험료를 내고 만약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보험 제도의 취지에도 맞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한번 활용해볼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도대체 새로 등장한 운전자 보험이 어디까지 보장이 되고, 또 어디까지 필요한 것인지, 이게 불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입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최근에 많이 팔리고 있는 운전자 보험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자세한 해설 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우선 운전자 보험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 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준다는 운전자 보험은 사실 최근에 등장한 건 아닙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등장을 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과거에 가입했던 운전자 보험은 어디까지 보장을 해줬느냐? 바로 자동차 사고로 타인에 대해서 사망 혹은 상해를 입혀서 구속되거나 기소될 경우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만을 보장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운전자 보험은 이 범위를 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기존처럼 구속되거나 기소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경찰 조사, 심지어 불송치되더라도 경찰 조사, 그리고 불기소, 약식 기소까지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교통 사고 나서 남을 다치게 하면 경찰 조사 받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큰 스트레스 받죠. 생전 처음 경찰 조사 받는데 너무너무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경찰 조사를 받는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바로 이 운전자 보험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까지 바로 보장을 해주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구속되거나 기소될 때만 변호사 선임 비용이 보장이 됐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선임이 보장되는 그런 운전자 보험들이 다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조사를 받고 송치되지 않더라도 그리고 불기소되더라도 그리고 약식 기소되더라도 그럴 경우에 모두 변호사 선임을 보장해주는 그런 쪽으로 운전자 보험이 보장 대상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넓혀가는 운전자 보험 좋죠. 그런데 범위가 넓은데 가만히 잘 보면 함정이 하나 숨어있습니다. 사망사고하고 중대법규 위반 상해 사고만 보장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중대법규 위반 사고라는 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나오죠. 그래서 중앙선을 침범했다든지 신호를 무시했다든지 아니면 수신호를 무시했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사망사고와 중대법규 위반 상해 사고에 대해서만 바로 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해준다는 것이지 경찰 조사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해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은 좀 제한적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에서는 각종 비용 손해 관련 특약들이 있습니다. 벌금을 물게 됐을 경우에 벌금을 보장해준다든지 아니면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해주는 그런 실손 특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이런 특약을 두 개 이상 가입을 해서 만약 중복된다 그러면 중복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실손보험도 그렇죠. 실손보험을 여러 개 든다고 해서 본인이 실제로 지불한 거 이상으로 보장을 해주지는 않죠. 바로 운전자 보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특약을 가입할 때는 중복 보장이 되지 않는지 중복 보장은 그냥 허수고거든요. 그래서 중복 보장이 됐는지 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쉬워서 중복 보장을 체크한다는 것뿐이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보면 특약이 100개가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들이 다 제대로 알고 파악해서 뭐가 중복이 되고 뭐가 안 겹치는지를 다 알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가입할 때 도와주시는 담당 설계사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장해줄 때 실손보험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출된 비용만 비례보상을 해주지 그냥 일정한 정해진 액수 보장한도를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니다. 절대로 이 부분에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운전자 보험은 무면허라든지 음주라든지 뺑소니 같은 것들은 일체 보장이 안 되니까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운전자 보험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고 어떤 것을 보장해주는지에 대한 계략적인 설명은 드렸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운전자 보험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가입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원칙은 이런 겁니다. 100가지가 넘는 특약을 다 들면 좋죠. 그야말로 빈틈없이 다 보장이 되면 좋습니다만 특약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보험료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위험과 또 보험료를 적절하게 생각을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특약을 가입하는 게 맞죠. 그래서 본인의 운전자 보험은 가입할 때나 이미 가입하셨다 하더라도 잘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운전자 보험은 1년짜리도 있지만 보통 이보다 더 장기로 하십니다. 3년, 5년, 심지어는 20년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본인의 특약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러면 과하게 가입이 된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빠진 부분들이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보장이 빠진 부분을 발견했을 경우에 새로운 보험을 드는 것보다는 기존 보험을 활용해서 특약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보험회사들이 기가입자를 대상으로 특약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가입자 대상 특약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가입을 했다고 해도 보험료를 조금 더 납부하면 벌금 보장 확대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변호사 보장 비용을 좀 늘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미 가입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특약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을 가진 보험 상품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운전자 보험 왜 드세요? 재테크하려고 드세요? 아니죠. 바로 위험 때문에, 리스크 때문에 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리스크 때문에 든다고 하면 이 운전자 보험을 들 때 반드시 이 점은 좀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운전자 보험 보면 이 만기에 환급금 주는 보험들이 있어요. 뭐 10년쯤 지나서 만기에 얼마 돌려주는 보험들이 있거든요. 돈 당연히 돌려주면 좋죠. 그런데 뭐가 어떻습니까? 보험료가 당연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운전자 보험 드는 건 재테크 때문에 드는 거 아니고 위험 때문에 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만기에 환급금 있는 보험 드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소멸성으로 드는 게 좋습니다. 비록 소멸은 되지만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험 전문가들이 모두 다 충고하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운전자 보험, 이 운전자 보험을 들 때 주의할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